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1 3월 모의고사 34번 올림포스 기출 영어 독해 14강의 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and walk out. Say, Say you,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정해보자 이거에요 Assume that, 대시 생략되어 있구요 Assume that, Imagine that, 이런거죠 이런 느낌 가정해보자 너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서 걷거나 워크아웃에 운동하는 겁니다 워크아웃에 운동한다고 생각해보자 Maybe today, 아마도 오늘날,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너는 다른 공원을 약간 좀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Well, 이게 무슨 말이죠? Why? 왜 그럴까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 뭐 어쩌라는 거죠 Maybe, 아마도, It is because you need the connection to different energy in the other park. In the other park. 다른 공원에 있는 다른 에너지와의 연결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Maybe, 아니면, 아마도 You will run into you. Run into 알아두세요 뭐뭐와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만나다 마주치다. 동의어 좀 알아두셔야되요 이거는 Bump into 그 다음에 Come across Come across Bump into Come across Run into 그 다음에 encounter 이 정도까지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Encounter Come across Bump into 너는 거기서 사람들을 좀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죠? You have never met before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공원을 바꾸면 원래 A라는 공원을 가면 사실 이제 공원을 매일 가다 보면 저도 좀 가본 적이 있는데 맨날 보던 사람들을 봐요 아 저 사람 또 나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은 서로 안하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공원에 가면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다른 공원에 가나요? 이 데스는 선행사가 피플이기 때문에 이 데스는 선행사가 피플이기 때문에 whom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너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다른 공원에 가므로써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너는 절대 모른다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여긴 어순 기억하세요 어떤 좋은 일들이 너에게 발생할지 너는 모릅니다 Until you step outside of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건 약간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너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지대 밖으로 step out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는 너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절대 모른다 아 요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 문장이 좀 중요해요 필기 좀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Not until 구문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Not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Do you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자 이렇게 되요 원래 문장은 4번이거든요 4번 문장에서 이거 잘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not until never until 비슷한 거니까 not until 앞으로 빼요 not until 이렇게 빼면 until 여기는 같이 하나에요 until comfortable 까지는 하나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에요 얘는 무조건 같이 가는 겁니다 until 여기까지 같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not until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가 발생해요 도치 도치 you know가 do you know로 이렇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no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도치를 시킬 때는 do를 앞으로 써서 도치를 시키죠 do you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it was it was it was it is not until until이 나오면 똑같이 until 뒤에는 똑같이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that you never 그대로 쓰면 돼요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이렇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not until 구문은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1번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2번 얘가 3번 까지 이건 it that 강조 구문 not until it that 강조 구문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알아두시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 여기 도치되는 거 나런틸 때문에 도치되는 거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해석은 봐봐요 너가 너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지대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어떤 훌륭한 일이 발생할지 넌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지대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일이 발생한다 어떤 대단한 일이 발생할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봐야 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공헌의 예시를 든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아두시고 처음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이거죠 사실은 인위치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냥 위치는 안 되고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너의 안락지대죠 안락지대에 머문다면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그 똑같은 오래된 에너지를 push past 이거는 이제 같이 알았죠 push past 밀어붙여 벗어나다 벗어나도록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밀어붙여서 벗어나도록 하다 그래서 너 자신이 너 자신을 밀어붙여서 똑같은 오래된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in your past 너의 길 앞으로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by firsting yourself first a to b first a to b a 가 b 하도록 강요하다 여기서 만들다 원래 강요하다 압박하다 너 자신이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 자 스펠링 알아주세요 awakening 깨우다 깨우다 너가 너 자신을 깨우는 거니까 여기 yourself on a spiritual level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너 자신을 깨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you are firsting yourself 계속해서 yourself 투부정사 너는 너 자신이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에게 이득을 주는 benefit 너에게 이득을 주는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다 as they say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variety 마지막 문장이 주제인 거예요 variety가 다양성이 인생의 양념이다 향신료이다 양념이다 다양성이 있으면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양념이 처진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공헌 얘기한 거 어떤 의미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3번 문장까지는 이거 동의어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게 없는데 4번 문장을 공부하시고 여기가 조금 어법상 중요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주제 좀 알아둡시다 주제는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다양성이 인생의 향신료이다 이 부분 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34번 수업을 마무리 할게요